할렐루야 지치고 무력한 자들에게 증명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내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굽은 우리의 어깨를 펴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감사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부함에 하나님 할 거로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장 마지막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진 자를 높여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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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